오늘은 43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의혹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인데요. 이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이동 편의성을 확대하고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인 이도건 씨가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걸음을 내딛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엘비스테크의 모바일 도보 내비게이션 GI+. 사용자가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반바퀴 돌리면 1m 오차로 위치 측정이 가능합니다. 건물 정보와 보행로 분석은 어플 로드 스캐너를 통해 수집하고, 사인 정보는 GI+.에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65만여 명,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합니다. 이 중 지체장애가 44.3%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서비스 지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택시기사로 고용하는 사회적 모빌리티 기업 고요한 M입니다. 어플로 택시를 호출하자 몇 분이 채한대 차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부착된 태블릿 PC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운전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6%, 장애인 10명 중 3명만 고용된 셈입니다. 반면 고요한 M을 운영하는 코엑터스의 장애인 고용률은 50%가 넘습니다. 청각장애를 알고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었고, 한번 운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즐거워요. 재미있고요. 행복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애인이 운전한다는 이유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회사는 이러한 시선을 바꾸기 위해 까다로운 고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로 근무하기 위해선 서류 검사와 운전 능력 심사를 통과한 뒤 주행, 승객 대응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측은 실제 타택시 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사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엑터스는 취업 저변을 넓히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델리TV 이지은입니다.